나는 바람을 맞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서 무대에서도 항상 바람을 쓰거든, 알지? 그 바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표정이나 에너지가 확 달라져서 자신감이 달라지는 에너지가 탁 체인지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우리 매니저들이 광풍기를 맨날 갖고 다녔는데 그거 매니저분들이 하세요? 어, 왜냐하면 방송부에서 해주면 잘 못 맞춰 그래서 우리 매니저들은 전문가거든 내가 어디로 움직일 줄 알잖아 그럼 내가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저는 그거 있으면 무대 잘 못하거든요 앞머리 막 까지니까 뭔가 바람이 있으면 이렇게 막 난 바람이 있으면 진짜 뭔가 더 자유로운 느낌이 막 들어 그래서 제주도로 이사 왔나? 바람이 좋아서 아이, 좋아라 춤춰봐, 지은아 춤춰봐, 지은아 춤추시는 거예요? 춤 별거니?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돼 그때 서울 뮤직비디오 출 때도 그냥 이렇게 췄어 아, 그 음악에다가 춤 진짜로 그런 식으로 춤추시는 거예요? fearful 触없지? 내가 서울 춤 춰 볼게 네 우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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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지막 인사일까 가엾어라 나의 작은 뮤비를 따 기억이 안 난다? 그냥 막 치지 뭐 나 마음대로 치고 있어 미쓰디랑 좀 다른데 언니 느낌이? 그때는 기억이 났었는데? 약간 기체조로 갑자기 에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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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제일 좋아 보여 춤춰봐 주잖아 너도 이상하지? 아니요? 그 카메라 놓고 안무 다 찍은 다음에 음악 틀어놓고 예쁜 표정 계속 3분 동안 너 잘해? 그거요? 이제 뭐 난 그것들이 잘하는데 티미수 그런 거 딱 정해진 것보다 대부분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이런 거 가고 이런 거 가고 아 힘들다 너무 무리했나봐 너 지금 너무 예쁘다 핸드폰 줄게 우와 여기가 진짜 이쁘게 나온다 구완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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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까? 네 이쪽으로 가요?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저기로 갈 수 있거든? 이렇게요? 응 이렇게 차 있는데까지 앱